다시 저쪽에서 허드레스 좀 멀리 뛰어 거기 앉혀 기다려 이제 2번 쪽으로 걸어가보세요 2번 쪽으로 걸어 앉아 기다려 수신호를 주세요 기다려 수신호를 주셔야 되요 앉아 기다려 손바닥 펴고 기다려 2번을 도세요 돌아서 들어가세요 앉아 기다려 이 정도는 괜찮아요 다시 앉아 기다려 2번으로 돌아보세요 예 잘했어요 쉬세요 러디 컴 컴 컴 컴 컴 컴 컴 예 뭐 껌이죠 아 컴 천천히 움직이세요 편하게 편한 마음으로 그렇죠 뛰세요 계속 뛰세요 망설이지 마시고 뛰셔야죠 기다려 어 이게 그냥 성공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어쩌습니다 그렇죠 한번 반대로 짧게 그렇죠 성공 쉬십시오 뭐 찬이는 너무 잘 쫓아다녀 이건 더 어렵다 네 오빠는 어려운 것 같다 레디 고 그렇죠 브라보 얼레 이쪽으로 돌려요 이렇게 돌아가야죠 빨리 가서 부르세요 불러요 그렇죠 예 예 타이밍 예 이제 타이밍을 맞출 줄 아네 예 너무 늦었어요 프론트크로스가 늦었어요 예 조금 더 빠지고 지금 바로 빠지세요 그쪽으로 빠지세요 그렇죠 그렇죠 빨리 움직여서 턴 빨리 움직여서 턴 그렇죠 그렇게 돌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빨리 숨었어 빨리 숨었어 빨리 숨었어 빨리 숨었어 턴 그렇죠 성공 예 쉬세요 조금씩 조금 뛰었는데 가 앉아 기다려 오 백업 하나 프론트 크로스 프론트 크로스 프론트 크로스요? 예 예 네 네 네 네 하나 나이스 더 빨리 불렀어요 걔 놓쳤어요 더 빨리 불렀어야 돼요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그렇죠